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한 농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파가 이렇게 꽃을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벌들이 꿀을 딴다고 한창 날아다니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런 파는 흔히 보셨죠? 이건 대파인데 이렇게 씨가 맺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억세지죠. 억세져 가지고 못 먹는데 저는 파 씨가 항상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 가지고 꽃이 맺혀 가지고 까맣게 씨가 생긴 줄 알았는데 다른 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파 말고 다른 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특이 하더라구요. 이런 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파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아까 위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대파와 똑같지만 여기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대파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 팔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처음 봤다고 하고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이게 3층 파 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1층 2층 이렇게 3층 3층으로 하여튼 이게 2층 3층 이렇게 3대가 한꺼번에 이제 파가 자란다고 해 가지고 이제 3층 파 라고 하던데 요거를 나중에 키워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 똑똑 돼 가지고 땅에다가 심으면 이게 번식을 한대요. 이게 단연생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거는 단맛이 좋고 그 다음 이제 단연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억세지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세지지 않고 이제 대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안에 진액이 많이 있잖아요. 맛도 없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대요. 이거는 계속 맛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신기한 팝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올라왔길래 저는 기형인 줄 알았어요. 뭐지? 감사합니다. 꽃이 안 피고 왜 이게 이상한 게 올라왔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이게 3층 파 라고 합니다. 3층 파 뭐 토종 뭐 조선파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검색해 본 결과는 3층 파 라고 합니다. 뭐 단맛이 강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마을의 아저껀데 다음에 이게 제대로 위에가 이게 이게 다 파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연그러지고 심을 때가 되면은 좀 씨앗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좀 심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파가 있다 하는 것이 안 열리고 이제 파가 직접 열리는 거 그런 파가 있다 하는 거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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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